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보자 짐이 많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야 그거 뭐 대 놔줘 내가 안을게 됐어 그래 일단 문 밖으로 나가 어 아 여기 어디야? 어 여기는 국비전자센터야 그래 게임을 사러 왔지 근데 요즘 장소 맞아 자꾸 뭘 사러 왔어 아 원래 사러 왔는데 아 예 네 근데 오늘은 사러 오고 안 하네 내가 들고 있었어 그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 보이나봐 ㅋㅋㅋㅋㅋ 제대로 보셨네? 우리의 돈이 없어. 맞아. 싸도 재밌는 게임을 사야 돼. 어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찍기가 보통 일이 아니다야. 그러게. 레이어로 찍는 거야? 어. 저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으아.. 이거.. 어디서.. 이런 건 다 편집되겠죠.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알아? 그런 거야? 어,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이것 봐 내가 좋아하는 바다에 나오는 어이 야해, 19금이야 그치, 야하지? 나 되게 야한 만화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어, 재밌는 만화였어 이런 거 샀어 소리 와우 이거 어, 왕 커지는 건가 봐 응, 버섯 먹었을 때? 이거 이건 선물 이거 선물? 선물 주려고 샀어 넌 참 선물 주는 걸 좋아해, 그치? 맞아 선물 주는 게 왜 좋아? 돈 들잖아 돈 들잖아 선물 주는 거? 그냥 좋아하는 걸 보는 게 좋아 아, 선물 받은 사람이? 응 왜? 근데 모르겠어, 좋아했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샀거든? 응 근데 왜 샀냐면 응 너무 닮았어 아, 계란? 어, 그렇구나 어 오늘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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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어, 그러게 이탈리아도 사고 이탈리아도 사고 이거 사고 안 먹으러 가자 그래 머리 묶을 거야 머리 묶을 거야 아, 먹어야 되니까 먹을 준비 먹을 준비 아, 먹어야 되니까 뒤에가 너무 야해 뒤에가 너무 야해 아니야, 괜찮아 나름 괜찮아, 어울려 맛있어 맛있어? 응 어, 빨리 먹어 어, 알았어 너무 춥다 맞아, 추워 이제 어디 갈 거야? 어, 그냥 배불러서 산 챙겨 나 다니던 학교나 가볼까? 그래 가고 싶었는데 어 아무도 같이 안 가죠 이럴 때 아니면 못 가는 거야? 그런 거 같아 다들 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학교를 좋아하는 거 같아 학교 아 아 다니는 건 싫어 근데 학교는 좋아 왜? 이유가 있어? 어 그냥 꼭 그런데 뭘 해도 뭐 하고 있을 때는 좋은 걸 모르다가 응 다 지나면은 되게 추억이 많아서 응 그리고 그냥 학교 자체가 좋아 좋은 게 많은 거 같아 그런 학교의 느낌 같은 게 응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치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뭐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렇고 응 나는 밴드를 했어서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 같아 음악을 하게 된 게 음악을 하게 된 게 응 그냥 뭐 응 그렇구나 즐겁진 않았었는데 밴드 생활이 그런 건 재미없었고 친구들이랑 있었던 게 재미있었지 응 아직도 만나지? 걔네밖에 없어 걔네가 가사거리도 많이 줬지 응 근데 난 되게 어? 갑자기 꺼졌다 뭐가 꺼진 거야? 불이? 어 됐다 응 난 되게 애틋한 마음으로 가사 썼는데 걔네네 너무 쿨해 신경도 안 써 딴 노래 더 좋아해 자기들한테 써준 것보다 그렇지 뭐 다 소구름 좋아하고 있을 거야 맛있다 다 쪼꼬? 나도 좀 줘 진짜 나가셨잖아 답답하지 않죠 사람들 틈에 눈린다는 눈빛이 자루를 다루지 못하는 멍청한 마녀 어쩌면 이렇게 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겐 어울리지 않 정말로 2 7 8 9 10 10